심금을 울리는 영혼의 악기, 색소폰으로 주님을 찬양하는 미션에 도전하세요. 국내 유일의 아마추어 색소폰 경연대회, 엘프와 함께하는 제6회 CBS 아마추어 색소폰 콘테스트가 예선 참가 접수를 시작합니다. 남녀 노소, 소프라노, 알토, 테너, 그 어떤 설이라도 열정과 실력만 있다면 누구나 도전할 만한 자리. 지역 예선 우승의 영예도 얻고 본선 대회 출전의 기회도 얻는 엘프와 함께하는 제6회 CBS 아마추어 색소폰 콘테스트. 접수 마감은 4월 2일까지이며 자세한 내용은 CBS 홈페이지와 전화 02-2650-7930-7931로 문의해 주십시오. 이 행사는 반주기 전문업체 엘프와 함께합니다.